어려움을 시키시네 우리 박근혁님 오늘도 어린이 없이 잘 잊지 기적해봐요 어젯돼요 오늘도 원하고 있는 시간 어쩌면 여기가 더 좋아 또는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신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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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널 사랑해 했나 봐 이렇게 부르는 거 많아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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